나에게 맞는 빼빼로는 쭉쭉 뻗어 날씬하게 스키니죠 빠삭빠삭한 맛의 빼빼로 스키니 쭉쭉 뻗어 날씬하게 당연히 빼빼로 스키니죠 스키니 먹으면 날씬해질지도 몰라요 스키니 완전 맛있죠 계속 먹게 돼요 진짜 맛있어요 초콜릿이 더 진해야죠 당연히 더블딥 더블딥핑 되는 초콜릿을 봐요 음 전 부드러운 남자 같은데 아오락 요런 빼빼로가 있었다고? 너무 달콤해 초콜릿이 더 진해야죠 난 더블딥 강추 너의 빼빼로는 뭐니? 엑소는 에브리데이 롯데 빼빼로 엑소는 에브리데이 학점 안이 울 לה